이번엔 소개해드릴 베이스 기타는 마커스 밀러 V5 5스틱 베이스 기타입니다. 이 친구는 5연 베이스 로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기타고요. 내기 약간 좀 넓긴 한데 얇아서 연주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4연 베이스에서 5연으로 넘어가기 아주 좋은 그런 베이스 기타로 사용됩니다. 헬드바디가 되어있고요. 싱글 두방에 2벌룸 1톤이 되어있고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추럴 헬드바디가 되어있고요. 러스티드 메이플렉이라 보시면 아주 강도가 굉장히 세고 아주 견고한 아주 탄탄한 느낌의 그런 베이스 기타로 사용됩니다. 요즘에 중저엄때 많이 쓰는 드롭 튜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5연 베이스 기타 중에서는 가성비가 극황해 마커스 밀러 재즈 베이스 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베이스 기타로 사용됩니다. 마커스 밀러 V5 5스틱 베이스 기타였습니다.